자, 우리가 앞에서 8회 실전동형모의고사를 검토해 봤죠? 자, 이번 시간에는요. 10회가 되겠습니다. 자, 10회 실전동형모의고사 문제 1번부터 검토를 하도록 합니다. 1번, 송달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송달에 대한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행정절차법은 송달에 관해서 규정을 두어 놓고 있죠. 우편 송달이다, 교부 송달이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다, 그 다음에 공고에 의한 송달, 공시 송달 이런 걸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와 관련된 내용을 묻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수령확인서를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그렇죠? 교부에 의한 송달은 수령확인서를 받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하여야 한다. 우리 행정절차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바로 이 규정이 공고에 의한 송달, 공시 송달에 관한 우리 행정절차법의 규정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고에 의한 송달, 공시 송달과 관련해 가지고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경우에 이 공고에 의해서 송달을 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선 염두에 둬야 돼요. 그게 바로 맨 앞에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이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 공고를 하느냐?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에 하나 이상입니다. 이들 중에서 하나 이상의 공고를 하고 인터넷에도 공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터넷에는 반드시 공고를 하도록 돼 있고 인터넷을 포함해 가지고 둘 이상의 공고를 한다.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송달한다. 그랬는데요. 이런 규정은 우리의 행정절차법에 없습니다.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두 번째 줄 맨 뒤에 그 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송달한다. 그랬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절차법이 기간 기한과 관련한 특례 규정을 두어 놓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3번 문장하고 관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그러니까 이런 천재지변과 같은 불강력적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는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그 다음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1로부터 14일이 경관대의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2번 문장에서 공고에 관한 송달, 공시 송달에 관한 내용이 있었죠. 그렇게 공고에 관한 송달, 공시 송달을 하게 되면 언제 그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이와 관련해서 우리 행정절차법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14일이 경관대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어 놓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법규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반려를 따른다. 1번. 위임명령의 경우 상위법령으로부터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에 의해 제정이 되는 것이므로 숙권법령이 개정이 되면 이에 따라 위임명령 개정이 되어야 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만약 위임명령의 숙권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 위임명령에 대한 숙권 규정이 개정이 되었다. 그러면 개정이 된 숙권 규정에 따라서 위임명령도 개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숙권 규정이 개정이 된 게 아니라 숙권 규정이 아예 없어져 버렸다. 숙권 규정이 폐지가 됐다. 그러면 이때 이 위임명령은 효력 자체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 다음 대통령령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맞죠? 대통령령은 법제처의 심사뿐만 아니라 국무회의의 심의까지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리령하고 부령은 국무회의의 심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법제처의 심사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 일정한 경우 법규명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법규명령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헌법재판소에 의한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 법규명령 자체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더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법규명령 자체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더라. 이럴 때에는 그 법규명령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심판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고요. 그 다음. 대법원에 의해 재판을 전제로 한 선결문제 방식으로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이라고 선언이 되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그랬는데 이건 타당하지 않죠. 거기 대법원에 의해 재판을 전제로 한 선결문제 방식으로 법규명령이 위헌위법이라고 선언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 대법원에 의해서 위헌위법이라고 선언이 된 법규명령에 의해 가지고 이미 행해져 있었던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의 규범통제제도는 구체적 규범통제제도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당의 사건에 대해서 적용이 배제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위법판단을 받은 법규명령 이것이 당의 사건에만 적용이 배제되는 것으로 되게 된다. 따라서 그에 따라 이루어진 처분은 모두 효력을 잃게 된다. 어불성서려.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4번. 3번.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바르게 기술된 것은 다툼이 수용판렬을 따르라. 지금 행정절차법상의 신고입니다. 거기 행정절차법상의 동그라미요. 자, 신고에 관해서 행정절차법에서 규정을 두어 놓고 있는데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어떤 신고죠? 자족적 공법행위인 신고예요. 다시 말해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다. 이런 얘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1번. 적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고라도 행정청이 이것을 수리했다면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아니죠. 지금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 즉 자족적 공법행위에 해당이 되는 신고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한 신고가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신고의 효력 발생 여부가 좌우가 되게 돼요. 그래서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신고라면 설령 우리의 신고에 대해서 행정청이 수리를 해줬다 하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신고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2번. 접법한 신고가 있었다면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쪽에서 한 신고가 요건을 갖춰가지고 제대로 행해진 신고다.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다라고 할 것 같으면 행정청은 기본적으로 신고에 대한 수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고 따라서 2번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 수산제조업 신고, 수산제조업 신고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이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요구해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신고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이 3번 문장과 관련해 가지고는 수산제조업 신고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거기 두 번째 줄 맨 뒤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이제 신고가 있는 것으로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담당 공무원이 관계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을 부당하게 요구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신고가 있은 것으로 될 여지는 없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착공신고 반려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착공신고 반려행위 동그라미 항고소송의 대상 동그라미입니다. 암기로 해 줍시다. 이 착공신고 반려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았어요. 그래서 틀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다음 부관에 대한 설명이나 판례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1번. 행정청이 도시환경정비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도되지 않는 구역 내에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을 붙여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사업시행 인가 동그라미. 그 다음에 부관 동그라미입니다. 이럴 때에 여기에 부관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부관일 것 같습니까? 자 다시 한번 거기에 무상 양도가 되지 않는 구역 내에 국유지를 착공신고 전까지 매입을 하도록 한 부관. 이걸 붙여가지고 사업시행 인가를 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때 부관은 이 매입을 하도록 하는 의무를 사업시행자에게 부관한 것에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부탐이라고 하는 부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관에다 동그라미 치고 부탐이라고 적고요. 자 하여튼 이런 부관을 붙여 사업시행 인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했으나 시행자가 국유지를 매수하지 않고 처명을 했더라. 이런 얘기에요. 그러니까요. 이 처명을 매입을 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였는데 그 매수를 안하고 매입을 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땅을 사업시행자가 처명을 했더라. 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때의 처명은 불법 처명입니까? 불법 처명이 아닙니다. 이걸 주의해야 됩니다. 불법 처명, 무단 처명이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그 앞에 국유지를 착공 신고 전까지 매입하도록 한 부관은 부담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다면, 사업시행 인가가 있다면, 사업시행 인가에 의해서 그 사업시행 구역 내에 처명에 대한 허가가 있은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국유지에 대한 사용수익의 처명 허가가 있은 것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수익의 처명 허가가 있은 것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국유지를 매입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자가 처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때 처명은 불법 무단 처명인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요. 따라서 이렇게 국유지를 배수하지 않고 처명을 한 경우 국유지 무단 처명을 이유로 같은 법 51조에 따른 변상금 처분은 변상금을 부과한 건 위법하지 않다. 그랬는데요. 틀렸죠? 국유지 무단 처명을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청이 변상금 부과 처분을 했다면 이 변상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게 됩니다. 왜 위법하냐니까는 국유지 무단 점유를 이유로 했다라고 그랬는데 아까 앞에서 설명을 한 것처럼 사업시행 인가에 의해가지고 이런 국유지에 대한 처명 허가가 있은 것이 되게 되는 거예요. 처명 허가는 있은 것이고 다만 그 국유지를 매입해야 될 매입을 해야 될 사들여야 될 의무를 부과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국유지를 매입을 하지 아니하고 처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불법 조명이 아닙니다. 무단 조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단 조명이다라고 해가지고 변상금 부과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되게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하천부지 조명허가에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천부지 조명허가는 특허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래가지고 특허는 재량행위니까 기본적으로 부관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 허가에 붙은 당초의 기한이 상당 기간 연장이 되어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이 기간 연장을 불허가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어라고 볼 수 있겠죠? 본래 허가에 붙여 놓은 그 기한이 있었는데 종기가 있었는데 이게 부당하게 짧은 기한이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기한 연장 신청이 우리로부터 행정청에게 있을 때 행정청은 어떻다? 그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해서 풀어가 할 수도 있겠다. 당연한 얘기. 그 다음 행정청이 수익적 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과했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법령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부관을 이제는 붙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럴 때 위협약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가령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여놨다라고 할 때에 그 부관 부관의 위법성 여부 부관의 하자 여부는 행정청이 부관을 붙일 때 붙일 때의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관을 붙일 당시에는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부관을 붙여놨고 난 후에 법이 개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 부관이 하자가 있는 것으로 된다. 그 부관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약의 효력, 소멸이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미 붙여진 부관이 위법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행정행위의 효력, 판결의 효력에 관한 내용들이다. 관원에 들어갈 용어의 순서가 바르게 된 것은 머는 확정 판결이 있게 되면 그 처분에 대한 위법이나 적법의 판단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소송의 당사자나 그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는 더 이상 모순된 주장을 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한다. 이건 뭐죠? 확정된 판결이 소송 당사자를 구속하는 힘으로서의 이 기판력에 관한 내용이죠. 그 다음, 머는 행정행위에 비록 위법부당이 있더라도 무효의 하자가 아니라 일단 통용이 되는 효력을 말한다. 이게 뭐죠? 공정력이라고 하는 행정행위에 인정이 되는 효력입니다. 그 다음, 머는 인용 판결이 있게 되면 피고행정청이 별도로 취소하지 않더라도 소송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 소멸이 되어지는 효력을 말한다. 행정청이 별도로 취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령 취소에서 인용 판결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인용 판결에 의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처분은 곧 소멸이 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곧은 행정청이 별도로 취소하지 않더라도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판결의 효력을 뭐라고 그러죠? 형성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머는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만 인정이 되는 효력이다. 이거는 이제 강제력이다. 강제력 중에서도 특히 자력집행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3번의 맨 마지막, 강제력 옆에다가 괄호 열고 닫고 자력집행력 이렇게 적어 놓읍시다. 이 자력집행력이라고 하는 강제력은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라고 하는 처분, 하명 처분하고 관련해서만 인정이 될 수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인 겁니다. 그래서 무슨 특허와 같은 형성적 행정행위는 이런 자력집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력집행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 여하튼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 판례에 대한 내용 둘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어요. 1번, 도시교육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의 도시교육이반 신청에 대한 도시교육이반권자의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이 된다. 맞죠? 이와 유사한 문장이 우리 앞에 문제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 도시교육구역 내의 토지소유자, 도시교육구역 내의 토지소유자에게는 도시교육이반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면 이때의 거부는 행정정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고요. 그 다음, 교육감이 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에 처리, 치시를 하고 그와 함께 시정조치에 대한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한 문서로 보고하도록 했다. 라고 할 때에 이것은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요가를 발생하는 것으로서 항구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맞는다고 봐야 되겠죠? 이때 이렇게 처리를 지시하고 결과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하도록 이렇게 교육감이 했다.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될 의무를 부과한 하명처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렇게 보고하도록 한 것 이것은 행정정송, 항구정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우리 판례가 그리 보았고요. 그 다음에 3번. 행정조치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 결정을 할 때 가지는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주민의 입안 제한 또는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랬는데요. 이건 틀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에도 그 계획재량과 관련된 그 한계 형성의 자유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이때에도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행정기관 스스로가 어떤 행정계획을 수립하더라. 이때뿐만 아니라 주민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계획을 수립하더라. 이때에도 그 행정계획의 입안 수립과 관련해서 행정청에게 인정이 되는 그 형성의 자유로서의 계획재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계획재량에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런 한계에 관한 법리는 똑같이 다 적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그래서 그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행정청이 행정계획 결정을 할 때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 행정계획과 관련된 형성의 자유 계획재량의 한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틀렸다. 이때에도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행정처분의 취소를 관한 안고소송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한 돈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고 추가 또는 변경이 된 사유가 처분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거나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당초 처분 사유와 통일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죠? 거기 맨 마지막 부분 당사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여 리출입니다.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처분의 상대방이 행정청이 그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처분의 사유를 알고 있었다라고 해서 그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게 되는 건 아닙니다. 당사자의 치 부지 당사자가 알고 있냐 모르냐에 의해 가지고 처분 사유의 기본적 사실관계의 통일성이 인정이 되냐 안 되냐 라고 하는 게 결정되는 건 아니고 처분 사유의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통일성 여부는 객관적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치 부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 A도의 공중보호근에서 채용계약의 해지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이것을 다투고자 할 때 제기해야 되는 소송은 다툼이 있으면 발달한다. 그런데 이건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이때 이것은 당사자 소송이다. 왜? 채용계약의 해지는 공법상 계약의 해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때 채용계약은 공법상 계약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소송. 그 다음에 8번. 다음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공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그랬어요. 자, 1번 문장이 있는데 이 1번 문장은 이대로 수험생이 좀 외워줘야 되겠어요. 다만 이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좀 부차적으로 하고요. 2번 문장부터 봅시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된다. 그랬어요. 맞습니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이 돼요. 독촉을 했다 그랬을 때 독촉을 하고 행정청이 그 다음에 또 독촉 또 독촉 했을 때 또 독촉 또 독촉은 행정정성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맨 처음에 행해진 최초의 독촉만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3번 형사처분인 벌금과 이행강제금은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서 금전적 납부를 이중적으로 하여 변과될 수 없다. 이중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변과될 수 없다. 그랬는데요. 아니죠. 벌금하고 이행강제금은 성격이 다른 것으로써 변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변과할 수 있고 그 다음 이행강제금에 상대방이 사망한다고 그래서 의무가 종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는데요. 틀렸죠. 우리 판례하는 이행강제금 특히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행강제금은 일신천속적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상속에 문제가 없고 따라서 상대방이 사망을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1번이에요. 1번 문장도 이게 틀린 겁니다. 제가 이거 이대로 외워주라 아까 얘기했는데 이거를 옳은 문장으로 바꿔 가지고 외워줍니다. 어떻게 외워주냐면요.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정한 경우 건축법 69조 2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에 상해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외워줍시다. 내가 왜 이걸 외워달라고 하냐면요. 실제 이제 우리 판례가 그 판례에 요지를 올렸는데요. 우리 대법원에서 요지를 올릴 때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판례에 요지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수험생이 알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지식과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이거 일단 외워주는데 이 사건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이런 겁니다. 가령 이런 얘기에요. 여기 제1심입니다. 제1심 법원이 가령 이 시점에 이행강제금 결정을 했어요. 이 시점에 이행강제금으로 200만 원 결정을 했습니다. 200만 원. 이게 제1심 법원에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때 이행강제금은 결정을 한 건 뭐냐면은 지금 건축법상의 그 위반행위 이걸 시정하도록 하는 시정명령을 행정청이 내렸는데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령 이때 이제 시정명령을 행정청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이때 이행강제금으로 200만 원. 이거 법원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이행강제금 200만 원이 결정이 되니까 항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항고를 지금 그러니까 가령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갑이다. 여기서 이행강제금 결정에 상대방이 갑이다. 똑같은 자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 항고를 했습니다. 갑이 이행강제금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했어요. 그런데 항고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요. 대법원에 재항고를 했어요. 재항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지금 재항고를 했는데 실은 재항고 하기 전인 이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서 의무를 이행했어요.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이행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시점에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시점에서 시정명령을 이행을 했으니까 이 이후에는 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법원이,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런 얘기에요. 아니죠. 지금 이때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어떻게 된거에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갑이라고 하는 자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법원이 이행강제금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항고가 됐고 재항고가 됐다. 그러는데 그 재항고가 있기 전인 가령 이 시점에 그러니까 법원이 이행강제금 결정을 하고 난 후입니다. 이 시점에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라고 해서 이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는 거다. 그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본 사례에요. 이게. 그래서요. 우리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기본연월 시간에 어떻게 학습을 하는 겁니까? 이행을 의무,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을 때에 의무를 이행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우리에게 부과되는 금전이 이행강제금이지 않습니까? 이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의무를 이행해 버렸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의무를 이행하고 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잖아요. 이행강제금의 의미가 본래 그거라는 얘기에요. 우리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가 있을 때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것이 이행강제금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그래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었지만 이제 의무를 이행해 버렸다. 그럴 때는 그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이후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못할 겁니다. 이때 의무를 이행했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미 법원이 재판으로 200만 원의 이행강제금 결정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이후라고 해서 이 제항고시민 대법원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본 사례에요. 그래서요. 우리 대법원 결정례, 대법원 판례의 요지가 지금 여기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워주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다.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시장안경원 건축법 69조에 이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우리 대법원 그 사이트에 올려져 있어서 그러니까 그 판례의 내용 그대로 하면 이건 맞는 표현이 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더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공부하고 있는 그 기본이론 내용에 이게 어긋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얘기에요. 하여튼 1번 틀렸고요. 벗어나게 되는 게 아니다. 이래야 맞다. 그 다음 9번. 아 그래서 8번에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9번. 건축허가 이후 허가 당시 개발 제한 구역에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건축허가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소가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기술이 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위의 사례는 강학상 철회에 해당이 된다. 이거는 철회가 아니고 취소겠죠. 왜냐하면 건축허가를 할 당시에 이미 개발 제한 구역이었으니까 그 건축허가 자체의 하자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라고 하는 처분이 성립 당시에 지금 하자가 있는 거예요. 성립 당시에 하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게 뭐죠? 행정행위의 취소잖아요. 철회는 후발적 사정을 이유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강학상 철회가 아니라 강학상 취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 2번. 건축학의 취소에 대해 건축법 제75조에서 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주어진 사안에서 청문 절차를 준수했다면 바로 이제 그런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청의 직권 취소는 실체법적 근거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렇죠? 행정행위, 행정처분의 하자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를 행정청은 직권으로 법의 규정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것하고는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도 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 다음 10번.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에 관한 다음 소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반려를 따라 하자의 승계입니다. 1번.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본래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보면 이렇게 선행처분하고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해서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지 않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불가정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이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자의 승계를 인정해 줍니다. 우리 판례 맞고요. 그 다음에 과세처분의 취소로 구하는 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추장을 할 수 있다. 그렇죠.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는 후행의 과세처분 또는 부담금처분의 승계가 됩니다. 그 다음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해서는 제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통지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은 경우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가세처분의 위법사유로 추장할 수 있다 이랬는데 이때는 추장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2번 문장의 경우에는 하자가 승계되는 거예요. 그런데 3번 문장과 같이 제조사청구에 따른 조정결정을 받고서도 더 이상 다투지 않은 경우 이런때에는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존재하는 하자가 후행처분인 과세처분 이런 것에 승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어요. 위법사유로 추장할 수 없다 그래야 맞고 그 다음에 4번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에서 수용대상 토지 가격산정의 기초가 된 비교표준지 가격결정의 위법을 독립한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 맞죠? 선행처분이 표준공시지가 표준공시지가인 경우 후행처분이 그리고 수용재결이다 보상액이다 이럴 때에는 하자가 승계 되죠. 단, 이거를 제외하고는 우리 판례상 나타난 바에 의하면 표준공시지가 상해하자는 후행의 과세처분 등에 승계가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경우는 4번 문장의 경우는 승계가 되죠. 정답은 3번, 11번. 다음, 취소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에 관할은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한다. 이거는 현재는 틀린 것이 되게 되죠. 이런 때에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피고인 경우 원고는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 우리 행정소송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으로 한다가 아니고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얘기에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다. 그래 가지고 가령 해양수산부가 지금 세종시에 내려가 있다. 이렇게 봅시다. 그럴 때 해양수산부 장관의 처분에 대해서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가 취송을 제기한다. 그럴 때는 대전지방법원 본원, 그 다음에 역이나 서울행정법원. 이 서울행정법원이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이죠. 이 대전지방법원 본원이나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 2번 문장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장.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고의 경정을 허가할 수 있다. 그렇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때 밑줄. 그 다음에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의해 동그라미. 그 옆에다가 메모, 신청 또는 직권이라고 적고 X입니다. 자, 이 경우에 피고경정은요. 법원의 직권에 의한 경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 가지고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해 가지고 제소를 한 경우에 그 피고경정은 신청에 의한 경정이에요. 직권에 의한 경정이라고 하는 건 인정이 안 된다. 그 다음, 법원은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그렇죠? 제3자의 소송 참가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소송 참가입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2번. 다음 소설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반려를 따른다. 유기장 영업허가는 유기장 경영권을 설정을 하는 설권행위가 아니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영업의 자유의 회복이라 할 것이다. 그렇죠? 놀고 먹, 아니, 먹고 자고 노는 것. 이것에 관한 사업허가는 허가라고 그랬죠? 그래서 유기장 허가, 허가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담배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이 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구내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맞아요. 담배 일반 소매인 밑줄, 그 다음에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 밑줄입니다. 구내 소매인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담배 일반 소매인의 신규 담배 일반 소매인 지정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에요. 그러나 신규 구내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 아닙니다. 그 다음 주류 제조 면허를 얻은 자의 이득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득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주세법 규정에 의해서 보호가 되는 이득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오수, 분뇨, 축산, 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정상 업종을 분뇨와 축산, 폐수, 수집, 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으로 하여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이익.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는 자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다. 그랬는데 틀렸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입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어떻게 해가지고 암기를 해 주냐면 술, 담배, 약동 이렇게 해가지고 암기를 해 줍시다. 술, 담배, 약동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요. 우리 판례가 법률상 이익으로 보았어요. 그래서 술 그러면 3번 문장이고 그 다음에 담배하면 2번 문장이고 그 다음에 약동할 때 똥하고 관련된 게 4번 문장이죠. 그래서 4번 문장 분뇨. 그래서 법률상 이익입니다. 술, 담배, 약동 법률상 이익이야. 그런데요 담배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구내소매인에 대한 기존의 담배 일반 소매인의 이익은 이거는 법률상 이익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기존 담배 일반 소매인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이고 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3번. 행정이 하자의 치유에 관한 남성은 타당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28년을 따르라. 하자 치유의 효과는 처분시로 소급한다. 그래요. 하자 치유의 효과는 처분시로 소급한다. 무효행위의 전환의 효과도 소급합니다. 그 다음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가 원래의 징계 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 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라도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 과정 전부에 관해서 판단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래의 징계 과정에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재심 과정에서 보완되었다 하더라도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될 수 없다. 그랬는데요. 거기 맨 마지막 부분. 원래의 징계 과정에서 절차 위반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이 되었다면 그 절차 위반의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게 판례에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암기가 필요한데요. 우리의 통설하고 판례는 절차상 하자의 치유, 하자의 치유를 언제까지 인정을 하죠? 쟁송 제기 이전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징계 재심 절차에요. 맨 앞에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 이겁니다. 징계 처분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도 하자의 치유,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인정을 해 주었어요. 우리 판례가. 그래서 이거는 이례적인 판례로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3번하고 4번 문장 있는데요. 4번 문장만 봅시다. 납세고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명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지만 과세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거기 과세예고통지서 밑줄, 거기서부터 밑줄입니다. 거기 동그라미 치고 과세예고통지서부터 밑줄. 과세예고통지서 등의 납세고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포환이 되거나 치유가 될 수 있다. 하자의 치유를 우리 판례가 인정한 예가 많지 않은데 요거 하자의 치유 인정했어요. 맞아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손실보상과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치유 등의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무허가나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의 주거용 아닌 다른 용도로 임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자. 이것까지가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무허가나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 여기에 관한 규정이 그 공익사법 시행령, 토지보상법 시행령에 있는데 이때 이 무허가나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의 적법한 절차 없이 주거용이 아닌 것이다. 그것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자도 포함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으니 여기 토지보상법 시행령상에 무허가나 무신고 건축물의 소유자에 포함이 된다라고 우리 판례가 보았어요.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후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만한 공익성을 상실을 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 해서 그 사업인정의 터자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건 아니다. 그랬는데 틀려요. 우리 판례가 이런 경우에 사업시행자가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랬어요. 어떻게 공익성을 공용수용을 할만한 공익성을 상실을 해버렸거나 그 다음에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을 해버렸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이럴 때 수용권을 행사한다. 이거는 허용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봤어요. 거기 공익성을 상실하거나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 밑줄. 이때는 수용권 행사할 수 없다. 수용권 행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다. 이렇게 봤다. 그 다음 3번. 체육시설업의 영업주체가 영업시설의 양도나 임대 등에 의해 변경이 되었으나 그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던 중에 공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 또는 휴업을 하게 된 경우 그 임차인 등의 영업이 보상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위법한 영업이다. 그랬는데요. 이때 이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다. 보상 대상이 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이거 틀립니다. 그 다음 육상정묘생산업을 하는 자가 항만공사 실시계획이 공고가 된 후 종전 육상정묘생산업신고의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어업신고에 필요한 공유수면첨 사용허가를 신청을 하자 반려가 된 경우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랬는데요. 거기 두 번째 줄 뒷부분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밑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어 버렸고 다시 이제 그 점사용허가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점사용허가를 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반려를 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반려가 되어 버렸으니 유효기간이 만료된 시점 이후로는 이제 손실보상의 대상은 없는 겁니다. 손실보상의 문제는 없는 거야.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버렸다. 그래가지고 어업신고에 필요한 공유수면첨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반려가 되어 버렸다면 이제는 손실보상의 문제는 없다. 손실보상의 대상이 안 된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4번도 틀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15번. 행정절차법과 행정심판법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지 못한 것은 이랬어요. 자, 그와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3번 문장을 갑시다. 공동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행정심판위원회는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요. 자, 행정절차법도 그렇고 행정심판법도 그렇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와 관련이 되는 당사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대표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의 청구인이 여러 명이더라. 이럴 때 대표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행정절차법은요. 행정청이 직권으로 그 대표자를 선정할 수도 있게끔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행정심판법은요.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이 규정은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정절차법은요. 그 당사자들이 스스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이것도 되지만 행정청이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이것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입니다. 행정심판법은 당사자가 이제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사자가 그 대표자를 선정을 하지 않았다. 그럴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위원회가 그 당사자 청구인들에게 이제 대표자 선정해라 라고 권고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그런 것이지 그렇게 권고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대표자를 선정한다. 여기에 관한 규정은 없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은 직권에 의한 대표자 선정 인정. 그런데 행정심판법은 직권에 의한 대표자 선정 이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그 다음에 16번 갑시다.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다음의 주장 중 바르지 못하는 것은 다툼이 있음판례를 따른다. 갑. 현행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만 아니라면 정보공개의 목적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 맞아요. 그래요.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 청구한다. 이러면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에 남용이 되어서 이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보공개의 목적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리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외국인의 경우에도 정보공개가 가능한 때가 있다. 맞죠? 그러나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정보는 공개신청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에 대한 거부에 대한 취성도 소액이 없을 거야. 아니죠.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정보다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검색이 가능한 정보다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공공기관에게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고 또 공개 청구를 했을 때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이미 알려져 있다. 인터넷 검색에 보면 나온다. 이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걸 이유로 해가지고 거부를 했다? 그럴 때 그 거부에 대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취성과 같은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타툴 수가 있어요. 소액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공개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은 가능하다. 그렇죠? 이 신청이나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병만이 틀린 겁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7번. 국가배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반려를 따른다.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다음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틀렸죠? 이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본래는 피해자한테 배상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배상을 해 주었더라. 이럴 때 그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 준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 제7조가 정하는 상호 보증이 있어 일본인 갑이 대한민국 소속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는 국가배상법에서 말하는 상호의 보증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가지고 일본국 국민이 이제 어떤 손해를 입었다. 그럴 때 손해를 입은 그 일본국 국민은 대한민국을 피고로 해 가지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의 직무위반이란 행정 내부에서의 위반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의 직무위반을 의미한다. 그러겠죠? 거기 행정 내부에서의 위반 동그라미 피해자와의 관계에서의 직무위반 동그라미입니다. 그렇죠? 행정적인 내부에서의 위반을 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직무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국회의 입법행위는 입법 내용이 헌법문안에 명백히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굳이 당의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니냐는 국가배상법 2조 1항 소정의 위법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회의원들에 의한 입법행위, 이거에 위법성 이응은 인정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18번. 행정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라라. 1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행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대법원에 의하면 명백성이 없어가지고 취소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이때 운전면허 정지 처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다라고 하는 게 판례예요. 취소 사유가 아니고 무효다라고 하는 게 판례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게 되는 경우 불가정력이 발생한다. 웃기는 자장이죠. 무효인 행정행위는 언제까지나 불가정력이 안 발생하고 따라서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까지나 무효임을 주장하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행위 일부가 무효이면 나머지 부분도 무효라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그랬는데요. 행정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까지 즉 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일부만이 무효가 된다. 나머지 부분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무효인 행정행위도 취송의 제소 요건을 갖추는 경우는 취소 소송의 형식으로 소재기가 가능하다. 맞죠? 흔히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취소송이다. 무효선언적 취송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맞아요. 정답은 4번, 19번. 다음 과징금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반려를 따르라. 변형된 과징금 제도는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에 가름해서 금전납부물을 부과하는 의무행확보 수단이다. 맞죠? 변형된 과징금 제도. 그러니까 과징금을 흔히 둘로 나누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가 전형적인 과징금, 하나가 변형된 과징금. 그죠? 이 전형적 과징금이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입니다. 그런데 이 변형된 과징금이라고 하는 것은 인허가의 취소나 철회 이런 거에 가름해 가지고 금전을 납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과징금이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다 그랬는데 과징금 처분은 뭐죠?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이요. 따라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서 불복을 하는 게 아니고 행정소송법에 따라서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과징금은 행정소송에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은 상대방이 사망해도 종료가 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 과징금은 상속이 된다. 이렇게 봤죠. 맞고 과징금은 행정청에 부과한다. 맞아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0번. 다음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1번.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나 조사 내용이 공개가 되게 되면 국가의 전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충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및 외교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 이란 국가안전보장이나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가 되게 되면 행정조사를 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 국가의 충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더라. 이런 경우와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조사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정조사는 법령 등 또는 행정조사 운영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수시조사가 원칙이 아니라 정기조사가 원칙입니다. 그 다음 현장조사를 하는 조사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것을 조사 대상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연도에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국무총리에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이건 틀립니다. 우리 행정조사기본법은 이 행정조사 운영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을 해 가지고요.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무총리가 아니고 국무총실장에게 제출하도록 해 놓고 있다. 자 그래서 틀린 건 4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10회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검토를 해 보았는데요. 이 10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염두에 두는 것은 1번 문제에 있어서의 그 3번 문장이 됩니다. 1번 문제에 있어서의 3번 문장이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에 있어서 1번 문장 이걸 잘 이해를 해 놓고 그 다음에 6번 문제에 있어서의 2번 문장하고 4번 문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번 문제에 있어서 1번 문장입니다. 그 1번 문장은 잘 이해를 해 주자 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와 가지고요. 우리 14번 문제 있죠. 14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그 전부 판례를 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13번, 13번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2번 문장 이런 걸 염두에 좀 두도록 합시다. 자 이상으로 이 10회 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이씨 갓でした. 그리고 5번 문장은 대선에 제거해 주자 라고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